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기의 회장 자격이 있는 자, 부회장은 목회 경력 5년 이상, 남가주 목회 3년 이상 된 목회자, 그리고 현재 시무장로 및 시무 권사로서 담임 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입니다. 문의는 공천위원회 서기 백종윤 목사 전화번호 818-825-63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제1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페스티벌이 11월 7일 토요일 개최됩니다. 참석 대상 학교는 국제개혁대학교, 그레이스미션대학교, 미성대학교,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, 에반겔리아 보건대학교, 월드미션대학교 등 6개 학교입니다. 설교 페스티벌 개최에 앞서 참가 신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. 기자간담회는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갖습니다.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10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. 문의 전화는 310 지역번호 326-0300, 326-0300입니다. 크리스천 헤럴드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와 CHTV 18.88 개국 감사 예배 및 콘서트가 오는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. 변진섭, 대니정 등이 출연하는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20불입니다.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